안녕하세요 엔틀마 입니다 다이어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드셔야 되는 고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요정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3주에 9킬로가 빠졌구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먹었던 고기 에요 고기가 왜 중요하냐 식물에서는 각각 섭취해야 될 9가지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 고기에는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년이 되면 기력이 없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또 기운도 생기구요 다이어트에 좋은 고기는 보통 아시는 것처럼 오리고기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순서에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원팬에 고기를 굽구요 앞뒤로 익었을 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야채들을 넣고 또 다른거 저는 뿌리지 않았어요 갈릭 솔트로 갓만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지방이 적은 부분 안심이나 등심을 드시는게 좋구요 가장 지방이 많은게 삼겹살과 차돌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는게 좋겠죠 미국에 사신다면 숙주나물 길러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인도 마켓에서 산물 99짜리 한 봉지 사면 10번을 이렇게 길러서 먹을 수 있거든요 작년 여름에 정말 정말 많이 키워먹고 주변 분들에게 키워서 딸기 빈 딸기통에 이렇게 넣어서 키워서도 선물로도 드렸답니다 숙주는 95%가 수분이구요 100g을 먹어도 칼로리가 12칼로리밖에 안되는 저칼로리 음식입니다 그리고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게 바로 숙주에요 이렇게 길러 드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풍성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구요 오늘은 숙주와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영상이었어요 애틀만과 함께 앞으로도 다이어트도 하고 유지도 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